이슈앤뷰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정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차이가 나는 온도, 양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듣고 뉴스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확인을 했지만 결국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완화와 함께 결국 이제 개인들의 시장에 대한 리스크 온 분위기가 극대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전일 시장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수익이 좀 많이 났었던 종목분들에 대한 매물출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종목분들이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좀 밀렸었던 종목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가총액이 좀 큰 성장주 위주 쪽으로서의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어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반도체 쪽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워낙 2차 현지라든지 성장주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제한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도 그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줬었던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버시팅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적인 종목에서는 아무래도 제한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크게 시세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시장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보면 매수 주체가 좀 바뀌는 것도 특징입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특정 종목의 쏠림으로 또 지수를 이끌고 갔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모두 양식장에서 매도로 전환이 되고 개인이 또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좋아하는 종목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이들이 될 텐데 2차 전지 안에서도 오늘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이렇게 지수보다는 종목의 자금 이동 이 패턴이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상승기 초반에 강세름을 보였었던 기업들은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었고 최근에 이제 ANPC 관련된 세제 혜택 쪽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었던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액 관련주들도 최근에 강세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동박이라든지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관련주들 주가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시장 내에서 가장 못 움직였었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아니면 LS머트 그리고 섹터는 좀 다르겠지만 두산 로보틱스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없이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승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입각한 주가의 상승이냐 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부분으로서의 집중화 현상 이것이 만들어낸 주가의 상승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예전에 제가 에코프로그룹주도 올라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세가 빠지면 이러한 현상들은 자연히 제거가 됩니다. 그쪽으로 매수가 쏠리지 않고 다른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군들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중 강세를 지속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시세를 잃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주가가 빠질 때는 보통 2시 이후 2시 반이나 3시경 매물이 급격히 쏟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좀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어제 시장의 주인공 거래대금 1, 2, 3위가 나와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신규 상장주이고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대기업 자회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좀 묶어서 아침에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 큰 특징이 개인이 올릴 것 같은 느낌인데 자세히 보면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다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건가요? 동참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남습니다.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네 우선 LS 머티나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패시브 쪽에 대한 편입 이슈도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선별적인 매세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어떤 패시브일까요? 지금 MSCI가 이제 또 남아있으니까요. 2월, 내년. 남아있죠. 그리고 외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코스피 200 특례 상장, 특례 편입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수 시가총액 기준으로 제가 이제 정확한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6개월 이상 아마 상장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원래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최근 2주 내 시가총액이 50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특례 편입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언저리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수요를 자극시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신규 상장주들이야 하루 이틀 내에 상장했을 때 팔아야 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미 다 팔고요. 그 다음 이제 신규 수요를 자극시키게 되는데 아까 언급드렸던 이러한 패시브 수요뿐만이 아니라 최근 이제 액티브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격적인 액티브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 패시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뭐 ETF나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이 ETF라는 게 거의 액티브화 돼가는 것들이 상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 쪽으로요? 그렇죠. 개별 종목 투자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ETF라고 한다면 보통 지수 추종 혹은 산업의 지수 추종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ETF가 최소 10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내 종목을 한 60% 편입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가는 종목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결국은 수급을 더욱더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업들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실적을 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 괴리율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빠질 때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에 대한 타이밍 결국은 오후 이후의 물량에 대한 출애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일종으로 잘 지켜보시면서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요즘에 정말 달리는 말의 끝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대응 전략 짜기가 더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 중에서 지금이라도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체크해 주시고 셋 다 지금은 시세로만 답변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넘어가고요. 사실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고를 것 같은데 두산 그 이유는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2차연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팡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은 어떻게 보면 성장의 초입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로봇 그렇죠. AI와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산업, 제조업 쪽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점쳐봤을 때 내년도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성장까지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를 고르겠지만은 새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까지 중 많은데 이 새 종목을 굳이 살 거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이 시세에서는 사실 손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손댄다라는 얘기는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접근을 한다면야 그렇죠. 어떤 종목이니 못 들어가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새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명확한 투자 성향을 파악하신 후에 볼만한 종목입니다. 내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발빠르게 변동성이 나왔을 때 뺄 용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종목 외에 좀 다른 쪽 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로봇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최근 뭐 떠오르는 게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 LIG, 넥스원 이 3대장이 끌고 가고 나머지도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로봇 중에서는 만약에 본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뭐 지난번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두 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갑자기 LIG, 넥스원이 가세를 해서 사실은 이제 조금 고민이 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로봇 산업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퓨어한 회사가 좋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 쪽의 매출액이 워낙 큰 기업이고요. 신규로 매수한 기업 자체가 그렇게 회사의 매출액 좌지우지할 만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업황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우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은 여기까지 보고요. 신규 상장주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전에 브리핑을 해드린 것처럼 대기업 자회사 신규 상장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의 온도 차이가 좀 나요. 추세적으로 대부분 하락 추세고 대기업 자회사 쪽은 상향 추세라서 이런 IPO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좀 아래에 있는 종목을 담을까라는 고민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사실 에코 프로모티가 대기업에 들어가 있다는 게 1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참 격세지만 느끼게 하는데요. 사실 이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 밑에 있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게 사실은 시가총액이 큰 이유도 이런 대기업 프리미엄 반영에서 시작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아무래도 사업적인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IPO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대기업 자회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시장의 수급이 이런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워낙 많이 빠진 IPO 관련주들 해당 기업들도 사실은 국무 이후에 단기적으로 워낙 시세를 줬기 때문에 절대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을 본다는 것 자체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맞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릴 수 있거나 아니면 시세가 한꺼번에 유입될 겁니다. 해당 기업들도 그럴 때 한 번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여기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하락 추세인데 퀄리타스 반도체만 위쪽이에요. 신고가. 차이점은 반도체라는 점. 반도체 특히 AI와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의 시세가 오늘도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어보브 반도체 이런 것들의 급등인데 혹시 준비가 돼 있나요? 어보브 반도체를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수주 잭팟이라고 하는데 아직 공시 내용은 아니라서 추측 보도라서 그걸 좀 감안하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어찌되었든 최근 들어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 기대감이 AI 쪽으로 집중되면서 디자인 하우스, IP 회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팸리스 쪽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담당하는 이 부서의 전략회의가 시작하는데 전략회의면 내년도에 전략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근 이재용 회장이 네덜란드 방문을 하고 왔기 때문에 추가 투자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사실은 어보브 반도체도 지분 투자 기대감으로 엮여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네이버 공동개발 AI 반도체 공개 1이기도 하고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좋다 AI 반도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때도 이제 AI 관련된 시장에 대한 성장의 플로우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AI 시장의 성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를 필요로 한 플랫폼의 개발이 그리고 그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의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만들어낸 주가의 상승이라고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HBM3라든지 아니면 DDR5와 같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기대감을 확대시켰고요. 이것이 만들어낸 주가는 한미반도체의 급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것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혹은 제조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세트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주식 테마가 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전환됐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AI가 디바이스 쪽에서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 내에서의 변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제 MPU라든지 아니면 저전력 반도체 오늘 어부 반도체는 MCU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장성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MCU는 뭐예요? MCU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제품이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내에서 어떠한 행동이나 동작을 하는 모든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밥솥이나 아니면은 냉장고 이런 쪽에서 온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밥솥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조절을 하는 그러한 비메모리 칩이고요. 결국은 이제 어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설계를 줘서 납품을 하는 펜리스 기업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은 3천만 개의 물량을 늘렸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결국은 이제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AI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MCU 칩에 대한 안정성이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부 반도체가 이러한 부분 쪽에서 시장에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결국은 작년도 10월 달이었나요? 삼성전자가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서 어부 반도체의 지분을 일부 투자를 투자를 일부 단행을 했다는 삼자배정 유증을 통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5에서 10% 정도는 지분율을 이제 맞추다 보니까 추가적인 투자가 단행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기사에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 뉴스 기사로는 삼성전자의 방향성이라는 게 디바이스와 AI의 결합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산업을 AI와 디바이스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는 걸 우리가 계속 투자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디를 보고 계세요? 사실 뭐 반도체 이름 붙은 기업들 지난주에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주반도체 그렇죠. 저전력 반도체의 대표주자인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뭐 SFA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퀄리타스 반도체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관련 사업에 대한 퀄리타스 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를 유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은 결이 완전히 다르군요. 하지만은 이제 삼성전자의 메모리를 또 유통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 더해서 이제 텔레칩스나 가온칩스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죠. 자율주행, 자동차. 그렇죠.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삼성이 포기할 만한 분야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대표적인 기업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유통이었군요. 완전히 분야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 측에서 계속해서 자율주행, 전장 이런 쪽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 등의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나? 이런 투자 포인트 말씀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래의 먹거리의 방향성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실제로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좀 뜯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오늘 좀 볼 만한 탑픽이라고 본다면 어떤 게 될까요? 사실 하루 세게 올라가면 다음 날 다른 종목이 세게 올라가고 이래서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오늘 올라가고 있는 어부반도체 같은 경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부반도체 사업 영역이라는 것은 가전 쪽에 들어가는 mcu를 집중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사업 영역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전 쪽의 mcu라는 것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사실은 성장을 못했었던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ai와 결합을 하면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 이것은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이 내용만 가지고 과연 내년도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 자체는 만만치 않겠지만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기업이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럼 지금 당장 봐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온 주식들과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부담감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재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살짝 밀려 있을 때 지금보다 가격 부담이 덜 할 때 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확실히 스토리라인이랑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부부 반도체의 긴 관점으로 보면서 저희도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